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등기사항 지명서 을구 확인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기부의 테마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사건을 위주로 보되 당일 공고된 사건, 오늘 공고된 신건 말고 반값 경매 물건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입량이고 토지 등기부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분에 가는 것이고, 을구란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일반 등기부 등보는 이렇게 권리관계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매가 진행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매격실장이라는 등기 외에도 여러가지 복잡한 권리관계가 많은 편이죠. 우리 을구의 내용을 보시면요. 각구의 내용과 틀린 게 없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이자 및 기타사항.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이 권리관계는 현재 효력이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장에도 보면 2번도 현재 효력이 없죠. 전부 삭성 꺼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든 것이 효력이 없는 상황이겠죠.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삭성이 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소된 내역이 다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다 했겠죠. 이미 경매로 인해서 매수인이 촉탁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무런 권리관계 없네요. 그래서 단순 순번호를 보면 7번까지는 아직 아무런 효력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8번상을 보니까 이렇게 순위번호는 8번이지만 이게 첫 번째 순위번호로 근장권, 즉 우선순위 있는 권리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채고액 4억 3천, 그리고 은행에서 근장권자로 등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번도 효력이 없죠. 12번 상 보니까 이게 등기부일구상 두 번째 2순위로 순위가 지정되게 되는 것이고, 채권채고액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장권자는 개인, 김 모 씨가 이렇게 근장권 설정이 되어 있고, 다음 장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볼 때는 이렇게 삭선이 꺼진 이런 부분은 현재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1구상 순위 있는 자들은요, 근장권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 12번에 있는 근장권이 현재 효력이 있는 상이라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반값 경매물권 두 번째 거 내용 볼게요.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별도로 보실 거니까, 이번 시간은 부동산 1구 편만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린 상가이고,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호수가 있는 집합건물 등기부에 기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구사항을 보시면, 이게 순위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효력이 없는 삭선이 꺼진 내용이고, 두 번째에 있는 순위번호는 1번을 말소기 위한 원인이며, 세 번째에 보면 또 삭선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크게 무죄될 것 없는 사안이고, 다음 장 보시면, 이 4번 상 근장권이 현재 유효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등기부도 보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이죠. 그렇다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집합건물에 수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구란을 또 보겠습니다. 의구란에 순위번호가 3번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모두 효력이 있는 상입니다. 현재 유효한 내용이고, 삭선이 꺼지지 않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배당을 받는 것이고, 순위가 두 번째 순위가 된 것이고, 세 번째 순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 때에는, 유효한 사항 위주로 확인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장부는, 등기부밖에는 없죠. 또 다른 사항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농지를 하나 볼게요. 농지는 토지 등기부에 있겠죠. 건물은 매각 제외랍니다.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이 의구사항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순위번호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있지만, 모두 효력이 없는 상이고, 4번, 5번은 이렇게 식선은 꺼지지 않지만, 결국 1번, 2번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그런 원인에 대한 신청이고, 6번, 7번, 8번도, 현재 삭선이 다 꺼져 있죠. 별게 없습니다. 9번도 이렇게 3번과 8번을 말소하기 위한, 6번을 말소하기 위한, 10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원인이 신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11번도 이렇게 효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순위번호가 이렇게 1번부터 있지만, 결국 효력이 있는 사항은 여기가, 형식상 15번이지만, 이게 1번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번이 2번 순위가 되는 것이죠. 1등, 2등이 되는 것이죠. 16번의 2, 이 근장권 이전을 했죠. 그죠? 채권 양도를 했고, 그래서 근장권자에 대한 변경, 결국 16번 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16번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게 근장권은 유효하되, 근지당권자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6번의 1 같은 경우에는, 이 근장권에 별도로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담보목록을 별도로 추가 기재했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계속 넣기는 공간이 작으니까, 공동담보목록을 별도로 첨부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17번도 유효하고, 18번도 유효하고, 근장 설정에 보시면, 여기 18번 사항, 근장 설정 1번,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가 설정 계약, 기존에 다른 근장권 되어 있던 거를, 이 부동산을 추가해서 넣겠죠. 담보권의 추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는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가 마지막 사항이 되겠네요. 순위는 같은데, 1번, 2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순위는 동순위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순서를 18번, 19번을 했다면, 이 둘 간의 관계에서는, 이게 더 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순서를 달리 하지 않고, 번호를 동순위라는 것은, 1번, 2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 순위에 동순위로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가령, 배랑을 받으면, 등기부상 순위에는, 이 친구가 15번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16번이 2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17번이 3순위, 그 다음 순위, 4순위가 같은 동순위로 되는 것입니다. 이 번호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둘 간의 관계에서, 안붐에서 배당받는 관계가 되겠죠. 동순위니까. 그래서 등기부, 1구라는, 이 정도 선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표제부, 각구, 1구의 사항 중에서, 표제부는 순위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각구, 얼굴은 순위 번호로서, 그 순위에 대한 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효한 사항은, 삭선이 꺼지지 않는, 온전하게 보이는 사항이 되겠죠. 그 순위는, 이렇게 순위 번호로서 나타내지만, 결국 유효한 사항만이, 순위 번호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가령 같은 번호가 있다면, 동순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등기부회를 확인하는 방법 정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전체 등기에 대한 내역, 등기부회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을 같이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